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은 제가 전시간에 미리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제는 전기 기초용어 중에서 전하량 내지는 또 전기량 그러니까 전하량 전기량 용어는 똑같아요 자 전하량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전하 전하 또는 전하량 이런 말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이 전자격 시간에 이런 용어를 많이 접할 거예요 그러면 전기 용어 중에서 전하량이 한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내용을 이해해 보자고요 자 전하량이 한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쉽게 표현하면 어느 물컵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빈 물컵에 우리가 물을 이렇게 따르잖아요 그러면 그 물컵의 크기에 따라서 물에 들어가는 양이 틀려지겠죠 즉 이게 바로 전하량의 기본 개념이야 뭐냐면 어느 비어있는 어떤 물체에 어떤 내용물을 집어넣는 것 우리가 이거 갖다 우리가 전하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실제 우리가 전하량 전기를 갖다 집어넣으려면 저런 컵이 아니고 어떤 전기를 집어넣을 수 있는 적당한 물체가 있어야겠죠 그럼 예를 들어 이런 동그란 금속구에다가 동그랗게 생긴 금속구에다가 여기다 전기를 갖다 집어넣자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전기를 집어넣으려면 당연히 여기다 전류를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전류 I의 암페어를 흘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서 이 지금 금속구에 동그란 공에 전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플러스 전기를 집어넣고 싶다 그럼 플러스 전류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어떤 비어있는 물체에는 플러스 전기가 자꾸 저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전류만 집어넣으면 되느냐 어떤 물체에 전기를 집어넣으려면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시간도 있어야 돼 우리가 보통 표시 기호가 시간은 T라고 표시해요 T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의 기본 단위는 초 우리가 초를 갖다 세크라고 표시하는 거죠 따라서 어떤 물체에 집어넣은 전기량 그 전기량을 갖다 우리가 보통 Q라고 표시해요 이 Q라는 기호가 전기량의 즉 전화량의 기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Q는 하면 어떤 물체의 전기량을 집어넣으려면 전화량을 집어넣으려면 충분한 전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죠? 전류의 단위는 제가 암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충분한 시간 T 충분한 시간도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전화량의 단위는 뭐가 되냐면 암페아 곱하기 시간이니까 암페아 곱하기 세크라고 보통 이런 단위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전자계획 때는 이 단위를 암페아 세크라기보다는 C라고 보통 많이 표시해요 이 C가 뭐의 단위냐면 쿨롱의 약자예요 쿨롱 그래서 우리가 전화량은 보통 표시기호가 Q라고 표시하고 단위는 암페아 세크 내지 쿨롱이라고 쓴다 암페아 세크하고 쿨롱은 같은 단위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회로에서는 암페아 세크라는 단위를 많이 쓰고 전자계획 때는 쿨롱이라는 단위를 많이 써요 똑같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어떨 때는 암페아 세크 어떨 때는 쿨롱이라고 쓰는데 이런 거에 혼동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주 기초적인 부분 단위 같은 것도 연습을 해두셔서 자 일단 첫 번째 내용 전화량 전기량의 도대체 뭐냐 즉 전화량의 전기는 뭐냐면 어떤 전기를 모을 수 있는 물체에 그죠? 실제로 그 물체에 전기를 집어넣는 양 그것도 우리가 전화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단위에 있는 물체에 대출물을 위치한다고 자세하게 표시하고 번째로 감사합니다.